자 2019년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보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구요. 또 시험이 끝나면 항상 아쉬움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를 잘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요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면접 잘 하셔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구요. 또 이제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직 7급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과목이 같이 압박감을 주는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도 옳은 지문을 찾는 거 이게 가장 많이 그동안 역대급으로 출제가 됐구요. 또 이제 헌법도 옳은 지문 찾는 게 11문제 행정법도 9문제. 그러다보니 여러분 특히 공직선거법 선거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은 법과목이 주력과목이고 또 법과목에 강점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법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법과목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압박감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만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난이도라든가 이제 출제 스타일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조문 안에서 대부분 이제 해결되게끔 나왔구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한 수준. 약간 이제 낯선 것도 한두 개 지문이 있지만 주어진 이제 지문 속에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례 문제는 이제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관건은 조문인데 대부분의 이제 조문 문제가 기출됐던 조문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조문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법이 이제 자신감이 확실하다. 어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게 행정법이나 이제 헌법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텐데 선거 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공직선헌법이 약하다. 이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7급 시험은 더군다나 가장 이제 선발이론이 오래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률이 이제 가장 또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문제의 실수가 너무나 치명될 수밖에 없죠. 어 어찌됐건 이제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녹록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선거 행정직은 이제 7급은 많이 선발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어 또 이제 남은 시간에 올해 이제 선거 행정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직 뭐 작년에도 이제 이전에도 보면 이제 행정학정도 하나 더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지방자치론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경제학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방직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내년 또 이제 9급 선거 행정직 9급은 또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어 또 금방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9급을 그러니까 합격해 놓으셔야 7급에 대한 걸 같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부담감 없이 이제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제 9급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완전히 이제 이 법정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날마다 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도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적된 기출문제들만 확실하게 이제 잡고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또 해결해 나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문 위주의 공부 그리고 이제 판례는 중요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책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자 1번 이제 선거 공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그 4번 보세요 여러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래 또는 함정의 장기기관은 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중 관할 구시군 선거 관련해 홈페이지에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죠. 관할 구시군 선거 관련해는 이제 서면으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 이제 중앙선거관이 홈페이지입니다. 이걸 이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문을 계속 많이 읽다 보면 아주 이제 뭐 빈출되는 조문은 아니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선거구획정은 워낙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조문이죠. 선거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거 해가지고 1번 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제적위원 과반수산서로 의결한 선거획정과 그 이후 그 밖의 이제 필요한 상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 말렸다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결전 13개월까지 국회의원에서 주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적 과반수가 아니고요. 제적 3불의 2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제적 3불의 2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또 시도의회 시도선거관리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시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오른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획정위원회와 자치구 시군원 선거획정위원회는 굉장히 빈출되는 조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면 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선거국 법률안중 국회의원 지역구 명칭 또 그 구역에 한해서 이제 국회법 86조에 따라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보통 모든 법에 대해서 체계자구심사를 하는데 이 선거획정위원회 명칭 구역에 관해서는 이 법사의 이제 체계자구심사를 할 수 없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획정위원 선거획정위원 선거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자치구 시군 후에 의석을 가진 정당 그랬는데 자치구 시군의 의석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국회 그래서 이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 해당 자치구 시군 후에 장에 대해서 의견전속 기회를 부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석을 가진 정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에요. 이제 4번도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이제 대통령 고려로 한 선거 재선거 이제 선거 실사회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에 실시해야 돼. 선거를 늦어도 선거일 전 며칠까지입니까? 50일이죠. 이게 30일이 아니라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고난대행자가 공개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우리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보궐선거로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조문이 되죠. 또 이제 2번 지문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옳은 내용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십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아주 기본 판례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확실하게 여러분 세이브 하셔야 돼요. 실정권 위반에서 1년 이상 징역형 선거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수용자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또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이제 선거권 제한 조치는 이제 헌법적으로 행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된 거죠. 수용자 선거권을 일체 이제 전면 부정하는 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용을 선거받은 수용자들이 선거권 제한되도록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이제 합헌 결정한 거죠.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어 이건 이제 반대의견이에요. 소수 의견의 이제 논리고요. 자 1번이 이제 틀렸고 뭐 이건 이제 뭐 너무나 이제 쉽게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어서 어 다른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은 수준이에요. 이 의원 정수에 관한 건 기본 조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어 1번에 이제 자치구 시군의 최소정수 7인 또 2번에 이제 또 의원 정수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그 정수 19명으로 한다. 3번에 시도별 지역구 시도원 총정수는 관할구에 관해 자치구 시군 자 일단은 이제 쉽게 답이 골라질 수 있게 나왔어요. 과로를 넘어가면 여기 3배수인데 이제 2배수로 하죠. 근데 사실 이제 과로안의 내용도 조금 이제 바꿔놨어요. 어 그래서 하나의 자치구 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해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와 행정구역 합치되지 않아야겠다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한다. 그때 이제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 그 부분도 바꿔놨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이 눈에 띄게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사실 과로 부분 상관없이 이건 골라낼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요런 과로 부분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사정 고를 해서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어 또 자치구 시군의 지역구 시동원 정수는 최소 한 명으로 한다는 거 이건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이제 기본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또 이제 4번도 이제 비대표 자치구 시군원 정수 자치구 시군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순히 일로 본다. 이제 나머지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당내 이제 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말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기억본보면 이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 부수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선거언도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언도 해당한다고 그래서 드렸고요. 니은보관 관할 선거 선거 관련해가 당내 경선사무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 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경선을 통해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바야 당선된 선거는 당연 무효이다 그랬는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내 경선 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천받은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본 니은보엔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판례가 이제 자주 나오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이건 좀 뭐 당연히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디귿번 리을번이 또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 당내 경선에서 정대 후보자가 선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해 후보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출된 자가 당적이 이탈을 상실했다 그러면 경선에서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같은 선거 후에 후보자가 등록될 수가 있죠. 리을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이 이제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십니다.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문 보면 이제 정당이 정강정책 홍보물을 배부하자 하는 때 배부전까지 중앙선거 관련해 책자형 정강정책 홍보물 두부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는데 두부와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전자적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두부를 제출하는데 이 전자적 파일 형태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제 살짝 편행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정당이 선거일 전 91일 후에 실사효가 확정된 보고선거에서 실사효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지표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지역을 관할하는 구직원 선거 관련해 신고한 후 당의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단체 사무소 그 밖의 공공기관 단체 사무소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그랬는데 다수인이 왕래하지 않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바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늘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아시겠죠 공개된 장소라 그래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직을 배부하자는 경우 방문판명으로 정책공약직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라도 이게 확실히 옳다는 게 좀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정당의 선거에 대한 호비자를 취재한 선거에 속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보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16면이고요.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빠져야 돼요. 대통령 선거에서 16면 이내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이쪽으로 와야 되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원 선거 지방자타당 선거의 경우에 8면 이내로. 자 역시 이런 수준은 이제 예상 가능한 그래서 이제 중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3번이고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개표 참가 능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관람증 매수는 개표 장사를 참가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그랬는데 이게 후보자별로요. 후보자별. 후보자별로 이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해야 한다. 자 나머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1번 지문부터 보시면 후보자가 이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비 후보자에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고 8회까지 자동 동보통신 방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 관련해 규칙에 따라 신고한 한계전화문원을 사용해야 한다. 자 예비 후보자에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포함합니다. 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안되죠. 후보자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자 이들이 이제 위탁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배우자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비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 자 미성년자는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죠. 어 극장 안에서 길이 9cm 5cm 예비 후보자 명함을 어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직접 주게 할 수 있다. 자 또 극장 안에서 이게 또 안되죠. 그래서 이제 어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역국회의 선거 예비 후보자 외국인인 배우자 영주체격 취득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지방자단체 외국인 등록 때문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번이 뭐 너무나 쉽게 옳은 지분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 성원권이 없어도 배우자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1심 동치라고 했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기출됐던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금부터 보시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의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도 당선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인기투표 경유와 결과가 공표로는 된다. 자 인기투표도 안됩니다. 2번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경선 후보자 간에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선 후보자 이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가능해요. 자 이게 틀린 거고 3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금에 따라 중앙선거관련회가 부담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아니라 여론조사 실시하는 자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누구든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에는 전화하려고 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자 역시 기본적인 이제 조문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비대표 우켄 선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 옳은 지문인데 여기 이제 3번 지문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의심스러운 지문은 여기는 이제 3번밖에 없어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 개시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기간 개시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가 뭐예요? 선거운동 기간이죠.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동을 정국에 걸쳐 알리기 위해서 자 신문광고 방송광고 경력방송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다 지금 이제 선거업상 허용되는 어 대표적인 이제 선거운동인데요. 자 이게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개시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예요. 이게 신문광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나머지 방송광고 경력방송 인터넷 광고는 선거기간 중에 이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신문광고는 이제 신문광고는 이게 이제 선거일 전 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조문 각각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기간 중에 방송광고 또 선거기간 중에 경력방송 인터넷 광고도 이제 선거기간 중에 이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중앙선거 관련해 통제에 의해서 국회는 재력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5배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위원장 일을 공고하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이제 결선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공고합니다. 중앙선거위원장이 아니고 국회의장이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2번에 비례표 국회의원은 각 의석할당 정당 특표비례에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곱하여 선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또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한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는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에 배분한다 그랬는데 이 해당 정당이 추첨을 합니다. 의석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지문 지방자탄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거 국민의 성원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성원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까지 1인만 등록했다. 이게 무투표 이렇게 당선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걸 이제 합헌이라고 했어요. 자 4번 지역구 지방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한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투표용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투표용지 뭐 개제순위 또 개제순위를 정하는 이제 방식과 관련해서 또 기호 배정 다 이제 기출됐던 내용들이죠. 어 1번 2번 다 이제 옳고요. 자 4번 지문을 보세요. 어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 정당명 및 성명을 말수한다 그랬는데 자 말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역시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 기출됐던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창관의 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 관련해 그 상급선거 관련해 위원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질서가 신입문란할 공정한 투표가 실수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데 투표소 질서를 유지하기에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그 경찰 공무원은 투표 마감 시각과 동시에 그랬는데 회복된 후에는 그냥 즉시에요. 즉시 즉시 투표소 안에서 태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사문의 원조역을 받은 경찰 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원조역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자 역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로기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해당 선거인의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아닙니다. 그냥 기록하고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4번도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예비 후보자 선거비용 선거비용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역시 이제 이 선거비용 선거비용 보존에 대한 거 역시 자주 나오는 편이죠. 자 여기 이제 다 오른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1번 지문은 최근에도 계속 나왔었죠. 예비 부자 후보자 등록하고 예비 부자로서 선임했던 활동보진 수당실비 이건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어 3번 지문을 보세요. 지역구 우키연 선거 예비 부자는 후원의 등록 후에 지출 원인이 발생한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의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후원의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역구 우키연 선거 후보자가 예비 부자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선거비용 보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보십니다. 어 16번 문제가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려운 편에 이제 속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역시 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다. 어 오른 것만 이제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기업번 지문 보면 이제 성 어 공고된 선거비용자는 200분을 초과 지출한 이후로 선거사무소에게 지금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비용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해서 당의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대기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제 어 무효가 되는데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번 선거사무장의 이제 선거 문제로 인해서 당선인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의 당선물로 실시사회가 확정된 재선거비용자가 될 수 없지만 자 당선인 그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해서 실시사회가 확정된 보고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 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그런 경우에도 어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역시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 니은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비대표 지방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4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받을 때 비대표 지방원 선거 후보자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후보자 어 직계 존비속 배우자 어 선거 사무장 등이 일정한 선거법 관련 범죄 위반으로 이제 역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로 가 되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이제 직계 존속이라든가 뭐 비대표 우키연 선거 후보자 비대표 지방원 선거 후보자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 괄호 부분이 제외되는거 이게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귿보행이 틀린거에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이제 조문중에 하나죠 이게 리을번 당선인이 이제 당의 선거에 있어 공익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만원 벌금형 선거받는데 당선인 본인은 이제 공익선법에 규정된 모든 죄 100만원 이상만 벌금형 선거되도 당선이 무효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역 리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를 보십니다 읍면동 선거 관련을 제외한 각급 선거 관련 위원 또 직원의 선거 문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거 자 여기도 이제 이미 기출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 2번 보시면 각급 선거 관련 위원 직원은 선거 문제 조사와 관련하여 자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선거 관련의 동행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요 어 역시 이 중요한 점은이고 어 기출됐던 수준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역시 이제 맞출 수 있었던 문제구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자 선거의 공정성 선거사무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지부터 보시면 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어 장기 어 7년 이상 직위나 금고에 다하는 절호 환경을 제외하고는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으면 병원 소지 유예를 받는다 그랬는데 요 7년은 요거 이제 대통령 선거의 이제 후보자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자 2번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지역구 어 국회의원 선거 선거부 사문은 시도 선거하니 그랬는데 자 이 지역구 어 지역 선거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어 구시군 선거 관련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직선 보상 선거 중립을 부담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원 도지사 시장구청장 등 지방자 단체 장이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 너무나 이제 중요한 판례죠 이게 이제 국회의원 지방원은 제외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어 탄핵사건에서 이제 선거에서 중립음을 위반했다 그때 이제 이 선거에서 중립음을 요구 받는 공무원의 대통령도 포함된다 국무총리 국무원 단체장들도 포함된다 근데 전업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원은 제외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냐 헌법선을 제기해서 다투는데 합헌이다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원 지방원은 다르다고 본거죠 자 3번이 그래서 또 이제 기본 판례고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특별법에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 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받는 단체는 단체의 공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무원 수신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되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청연매 이른바 이제 삼총사들 자 역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거관련 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어 1번 전국 또는 이제 둘 이상 시도 선거금위를 대상으로는 여론조사한 중앙 선거여론조사한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맞구요 그 다음에 또 선거의사 심의위원회에 국회 교육단체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련을 추천한 각 1명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심의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포함하여 9명의 위원 이 경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 교육단체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을 이제 정수로 본다는 거 자 여기 이제 각종 위원회 이제 구성조직은 뭐 늘 기본적인 문제에요 또 3번에 인터넷선거부도 심의위원회 상임위원 1일 2대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선거부도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자 4번 보세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1일 2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허선한다 그랬는데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 위원장에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그냥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위원장 겸임 겸임 이게 이제 틀린거에요 보통 이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허선이 원칙인데 이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이 이제 겸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거구요 자 그 다음에 어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억번 당의 선거에서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 소장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장 해당 후보자 위법 선건동에서 지출한 비용 자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서 지출한 비용 다 선거비용으로 보죠 또 니은번 선거권자 추천을 받는 데 소요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서 소요든 비용 이게 이제 선거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비용일 것 같고 이게 아닐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번은 선거비용이고 니은번은 아니고 또 디귿번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회계책임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 선거동에서 지출한 비용 자 디귿번도 선거비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후보자 공식선거법에 따른 예비우자 등록 신청 개시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사 비용 자 선거비용으로 봅니다 이것도 자 미은번 선거사무소 연락소 설치 유지 비용 이게 또 이제 선거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019년 공식선거법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한편으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약간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막상 이제 풀어보니까 이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이하다 공식선거법 문제치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쫙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악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정답 질문과 관련된 게 기출문제 수준을 벗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항상 표준이 되는 건 기출문제 거기에다가 헌법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선거법 조문 조문을 늘 읽으실 것 그리고 이제 판례 판례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출제되던 판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전형적인 판례에다가 앞으로 이제 추가되거나 조금 더 의미있는 중요한 판례가 나온다면 이제 그 몇 개 정도 그리고 혹시 이제 공식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그런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선거법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량이 적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문만 이제 확실히 한다면 안정적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이제 국가지계만 있고 또 7급 선발 인원이 적다는 아쉬움이 좀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그래서 이제 선거행정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뿐더러 과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과목 정도 더 한다면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제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수고하셨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거 최종 목표를 이룰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